자 오늘의 콘텐츠! 저번에 했던 원블럭 스카이블럭 오늘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! 자기소개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 구역의 디자이너를 맡은 청단덩에서 온 김원유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원블럭 스카이블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갑니다 바이 마그마 위더 스켈레톤 어 용암 드디어 나왔어 용암! 용암 거 뭐 하려고 했더라? 아 돌 돌 돌 돌 생성기 이게 돌이 거기서 잘 안 나오잖아 돌 생성기를 만들어서 돌로 땅을 넓히자 이렇게 하고 내 기억상 이거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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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할게 저기서 다이아몬드 복징이로 저어줘 내가 야무진 돌 생성기 다시 만들어줄게 나쁘지 않은데? 괜찮은데? 내 개야무진 돌 생성기 만들어줄게 잘 봐 내 또 만드는 법을 하나로 알지 내 기억상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용암을 뿌려 우와 그리고 어 미친! 게 아닌데? 이게 아닌데? 이게 아닌데? 열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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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창ست 열창다! 나무 탄다! 안 됐냐? 안 됐냐? 열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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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어 됐다!! 껐다 껐다 어 미친 위혈 위혈 안녕하세요 얘 X Michi 좋 kul 빡빡 뭐하는거야? 뭐하는거야? 좋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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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렘아 가라 안녕하세요 야 백팍팍팍 으아아아아아 몇댔는데? 너무 좋은거 아닌가? 와아 너에게 닿기를 와아 으야야야야야 좋댔다 좋댔다 야 날 때리면 안되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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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저기다 여기 밖에 있어 안농 여기 개안전함 애들 여기 아마 하늘이 뚫려있는데 형? 형 일단 골렘이 날 때리거든 골렘을 일단 어쩔 수 없이 죽여야겠다 얘 이미 수명을 다했다 아니야 내가 유인해볼게 아니야 죽으면 어떡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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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잡았다 칼이 깨졌다 미친 야 가스트 들어와 야 쫄? 야 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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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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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 역시 코리안 우리 포션 포션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성급한 포션이 있나요 여러분들? 그때 그 딴건 없겠지? 성급한 포션이 있다고 해요? 뭐야 다이오깽이 왜? 일로와 잘못했어 안했어 다이오깽이 지금 두 번째 잃어버리는 거지 다이오깽이 지금 두 번째 잃어버리는 거지 다이오깽이 어떻게 할 거야 왜 발밑에 있는 걸 파가지고 떨어져 다이오깽이 두 개 없어졌어 미친 목... 목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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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업그레이드네? 우리 지옥 갈 수 있지 않을까? 우리 지옥 갈 수 있을걸? 아니야 우리... 두 개가 부족해 여기서 물이랑 마그마를 합치면 그니까 그거 다 해도 두 개가 부족해 헤너법이 많네 이거 업그레이드 뭘 하는지... 이거 네더 네더란다 이거 엔더 엔더는 나 처음 들어봐 이제 여기서 그거 나올걸? 몬스터로 그... 엔더맨 내바임 엔더맨 너무 쌔 지옥 언제 가냐고요? 흑요석이 없어요 흑요석 두 개가 부족해요 해보자 아이딜... 아 있네? 네더네? 잠시만 아이딜? 아이디? 아이딜 아닌가? 뭔 소리야? 일단 해봐 헬로 와 미친 아 이게 뭐야 아니 어디서 또 나타나는 거야? 여기 어두워서 어두워서 소환됐나 보다 아... 여기다와봐 엔더맨 엘리자베스 옷에 가자 가자 날 거부하지마 날 거부... 날 거부... 날 거부... 야 이 새끼야 아니면 그냥 지금 지옥을 가볼까? 이거 용암 표면 갈 수 있긴 한데 솔직히 이제 자원 많아서 코블리스톤 생성기 필요 없을 듯 지옥에 문을 만들자 일단 만들어 놓자 일단 업그레이드 보자 일단 업그레이드 보자 케이크 하나 우리 집에 넣어놔야 되겠다 스테이크 있으면 오래 산게 스테이크 있으면 오래 살아? 케이크 케이크 아 케이크 김치는 이제 버리자 임식을 소중히 대해야 김치를 버린다니 한국인 아니야 형? 아니구나 한국인 아니야 아니구나 아니구나 구석에서 고수작업하고 있는데 거우미새끼가 나 떨어트리려고 하네 야 이건 진짜 있다 이건 진짜 유적 있다 진짜 있다 이거는 뭐지? 아 아 좋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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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너네들은 그냥 죽어야 되겠다 애들아 내가 너네들 피해 줄 수 있는 얘기 없구나 아 아 너 용암 빠졌지 아닐걸? 아 아 아닐걸? 아 안봐서 피져 좋됐다 아니 이 거리가 맞아? 이 거리가 왜 맞아? 어 ESC 어 조졌다 다 잃었다 아 아 뭐 집에 빨리 올 수 있네 아 아 상자 다 터졌는데 상자 어디 갔어? 없어졌어 우리 그 그 자원들도 다 터졌어? 응앙님 TNT 좀 깔아주실래요? 열심히 주웠는데 시간 오바가 돼가지고 없어졌어 TNT 한 세트만 주세요 우리 아름답게 둘이 가는 거야 이제 그치 형 기다려봐 터트리지마 터트리지마 이거 너네도 수고했다 야 못난 주인 만나서 자 형 최후를 맞이하자 여기서 어? 야 나 위에 가있으면 안돼? 오케이 위에 가있자 자 자원을 다 잃은 관계로 원블럭 스카이블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? 아 오늘 열심히 진행했는데 마크신이 참 방송각 많이 잡아준 것 같아서 아유 감사하네요 아 이거 끝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개 열심히 했는데 개 열심히 했는데 개 열심히 했는데 크리퍼가 상자도 터치고 용암도 빠지고 진짜 가진 게 단 하나 국깽이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광을 당신에게 여기 돌비에 설치하실래요? 빠이 다 터졌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? 올라가지 말고 아니 아니 서버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? 마지막 어땠어 아 그 마지막 엔딩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원블럭 스카이블럭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